삼척시를 액화수소 상용화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민관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스공사, 현대건설과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과 수소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강원도는 협약을 계기로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수소기반 에너지 거점 도시 조성 등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에는 삼척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사업비 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